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 형 이거 수작이야. 왜 그래? 형 시작도 하는데 왜 그래? 마그마 쿵쿵따. 마그마 쿵쿵따. 막퉈? 안 돼, 형, 형. 안 돼? 안 되려, 안 되려. 내 삶은 아니야 진짜! 뭔 소리야, 갑자기? 김준면 누가? 이번에는 화나 안 낼 거지, 형? 저 멤버들이든 누가 옆에서 약간 놀리든 디스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캐릭터가 사는 스타일이었어. 형 어때 왜 그래? 아 형! KT! 아니 왜 자꾸 버려? 무슨 말이죠? 앵스타입니다. 나이도 들고 이제 어른이 좀 되다 보니까 뭐라고요? 컴온! I'm going! 엘리야 이리 와 먹어! 너도 먹어!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은 진짜 알바생이야 뭐야? 목소리도 크게 해봐! 어이! 어이 친구들! 베이크 워크! 성공! 내일도 사다리 타죠 우리? 저기 서울까지 걸어오게 하는 거?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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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자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나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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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먹자! 다음 늦게까지 이것만 계속 하는 거죠? 네가 이기는 한번 해보자! 투잡도 안 했어요 우리 아까 이거 몸풀기였어 헐! 꿀! 꿀! 야 여기 있어! 따라가! 야 뛰어! 나 내가 말했잖아! 아! 나 군복무 하고 왔더니 머리 회전이 안 돼! 난 포기했어! 아! 아! 망했다 잠깐만! 저기 내가 만든 데 세상이야! 오오오! 아유 아유!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에이... 딱 하자 걸렸다! 이건 내 능력이야! 날 믿어줘봐! 내 왕이 될 상인가? 백현이 왔다, 백현이 왔다. 잠깐만. 좋았어!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닌데! 야, 종대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종대가 이상해, 내가 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 한쪽으로 가실게요. 컨트롤을 할 수 없으니까 미션이지, 얘들아. 종대 한 두 개 있어, 나. 한열 씨 아이셔 뭐야? 텐션 올려! 너무 쉬운데? 1등! 개처럼 짖겠습니다. 저는 그냥 말이 많아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 맞잖아! 이거 맞잖아! 이거 지금 눈 돌았던데. 앵글이 이상하잖아. 야, 두어!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아, 잠깐만. 냉장고에 요플레가 있었다니까. 이 형도 예능인이지. 도라이에요. 백현! 뭐야, 뭐야, 뭐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가 심판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오세훈이 뭘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쟤는 그냥 앉아서 맨날 먹어. 그게 팔자야, 팔자. 만세! 저 애기예요? 너 애기잖아. 아, 연습 게임이야, 이거. 나 몰랐어, 이거 룰을 어떻게 하는지. 김준명 찾았어? 박찬이야, 이거 하는 거네. 엑소맨이 냅두고 있어! 하아! 내가 하드 캐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형아, 가운데가 이유가 있었어. 형아, 이렇게 따라오세요. 아셨죠? 나온다, 진짜 나온다, 진짜 나온다. 다 죽을 거야. 너 엑소맨이야? 뭐야? 우리 팀끼리 이러지 말자고. 경기들이 많이 늘었다. 전쟁의 섬아. 엑소맨 진짜 잊었어? 야, 엑소맨 이리 와.